아 아쿠우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2반 자유로운 서버트 가실겁니까? 혼자 하셔야죠 제가 다닌다고 다닌거 같은데 왜 박공수는 그렇게 신경없으세요? 다닌거에요? 근데 학교일 때 제 편은 왜 드셨어요? 편 든게 아니고 정선생님 저기 아바타 한거에요? 아바타? 아 어차피 정선생님인데 제가 뭐하러 책임지리려 합니까? 요정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진짜 다시는 이런일없게 주의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똘똘 speaking 똘똘 robić 응 똘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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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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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똘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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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돌아